야 괜찮겠니 지누야? 내 쪽으로 한 명 내 쪽에 한 명 떨어지고 근데 피드코어 쪽에도 있어 내 쪽에 한 명 잘가 온다 온다 탈쇠들려 오 열었어 문 열었어 문을 열라고 맞는 거니까 마다파카 아 아 죽여라 마다파카 아 마더 파크라고 죽였어 마다파카 딱 이 톤이었어 마다파카 기억해라 목소리 승미야 근데 니쪽 두 명 정도 아니었냐? 한 명 한 명이었어? 어 저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아 저기 보인다 승미 죽이네 죽여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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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했던 말 먹으러 온다 얘 어 봤어 이겼어 이제 풀리로 없어 정발로 쏘는게 나을텐데 그거린 실환인가 이거 앗 아 쟤 요키였나? 어? 요키였나? 일단 마더팍커 하고 죽여줘 오케이 온다 요키언니 아이디 마더팍커 아 아 쟤다 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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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맞아 저 목소리야 쟤 쟤가 쟤 저 새끼 아 쟤 확인하려고 동영상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었네 야 나 아이템 먹을 시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빼고 바로 올 것 같아 어 방금 방금 협박했잖아 아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아 맞네 욕이 맞아 이 목소리야 그래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 너 지금 이게 변태 같아 이 프라이팬 그럼 네 거니? 그럴 거야 유품 잘 받았으마 도로 하나 끼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진짜 이상가족인데 이거 어 쟤들끼리 싸우다 어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그게 이미 어 시원오 나오는 순간 저 집 뒤에서 한 명이 포기를 뺏고 있어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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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